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.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금창우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첫 소식부터 보죠. 팬데믹 학습 격차 손놓은 교육부. 팬데믹 상황 이후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어느 나라 교육부입니까? 영국의 교육부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팬데믹 대응 계획도 없고 또 봉쇄 조치 기간 진행된 원격 수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영국 하원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고 교육부의 대처가 학습 불평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교육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공부를 지원하려고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. 2조 7천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을 마련했는데도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까? 왜 그런 겁니까?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교육비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. 원격 수업 인프라 지원도 문제인데요. 교육부가 디지털 기기 마련 비용만 제공을 했을 뿐 기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 학교나 지역의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 하원의원들은 기존 대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조차 없다면서 대응책 개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. 무상등록금을 넘어. 이거는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칼리지 얘기 같은데 미국에.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? 네. 무상등록금 사실 이걸로 대학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해줬으니까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마치게 해주자. 즉 졸업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. 실제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가운데 학위를 받거나 더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가는 경우는 40%에 그칩니다. 또 더 높은 학사 학위를 받고 싶어하는 신입생 가운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학생도 6분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까? 뭘 더 해줘야 되는 겁니까?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건 정보입니다. 각 학교의 학업 프로그램이나 졸업률 또 등록금 말고도 학업에 추가로 드는 비용 등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지는 않았는지 또 수업을 자주 빠지지는 않는지 학교가 확인도 해야 하는데요.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학교가 나서서 학업 상담 지원까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금창 기자 수고했습니다.